오늘은 당뇨와 항암치료에 적용되는 갈퀴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퀴나물은 콩과 단연생식물로 전국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강과 산야에 서식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등말굴레풀과 야두간 녹두름이라고 부르고, 약효과 뼈속까지 침투한다고 해 투골초라합니다. 봄철에 입맛이 없고 몸이 허해질 때 어린순을 뜯어서 대친 후 무침이나 된장국을 끓여 먹었으며, 말려서 묵나물로 쓰기도 했습니다. 갈퀴나물에는 탄닌과 정효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트립신저해제 등의 익숙한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달고 따뜻하며 강과 방광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지상부인 줄기와 잎을 산야완두라 하여 풍습을 제거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하며, 지통으로 근육을 풀어 뼈마디와 통증을 이완시킬 때 쓰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통과 관절념 근육마비, 뼈에 금이 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요통 및 염자상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항혈전 작용으로 뭉친 어혈과 혈액 덩어리를 녹여 신속히 혈류를 다시 잘 흐르게 하는 혈전용해제 개선제로 쓰기도 합니다. 이때 진통과 혈전 분해에는 산야완두와 독활각 7g을 넣고 물에 달이시면 되는데, 쓴맛과 역한맛을 줄이기 위해 감초를 함께 융합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음용은 아침과 저녁 공복에 1회 100ml씩 하루 평균 200ml 정도 음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단백질 함량도 동시에 감소되어 고지혈증과 고혈압에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소화불량과 복통 식중독 위장염, 대장염 유행성 이하선염, 소변불통에 전초를 달여 먹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트리프신 저해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간과 식도, 대장에서 발생된 암을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갈피나물과 몇 가지 약재를 달여서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간암 등의 암을 이겨냈으며, 삼해와 선악초 등의 전탕액은 항종양 효과로 대장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약학회지에서는 당뇨합병증 실험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당을 조절하는 위약품으로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산 약용식물 156종의 추출물에서 당뇨 최종당화산물 생성저의 효능을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15종이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아미노구아닌 보다 우수한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갈피나물을 비롯해 4종의 식물 추출물에서 양성대조금보다 효력이 24배까지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피나물 지상부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를 조절하여 당뇨합병증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당뇨병에는 4가지 주요 합병증이 있는데 신경병증과 신장병증, 막막병증, 혈관병증으로 구분됩니다. 이중신경병증은 통증이 없는 증상으로 크고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어 손발절임과 무감각, 쥐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국내 유병률은 30에서 50%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에는 갈피나물의 줄기와 잎을 수시로 뜯어서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그늘에 자연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6에서 12g을 물에 달여서 1일 2-3회씩 식후에 매일 1컵씩 드시면 되고 생풀은 30에서 50g을 씁니다. 또한 말린 것을 대추와 함께 분말가루로 만들어 반반씩 배합한 후 하루 1스푼씩 식사 후 30분에 음용하셔도 됩니다.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 한중과 감초 반개 정도 넣고 끓이면 쓴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갈피나물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따뜻하여 열정이 많은 사람은 과다사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변이 굳고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유념하셨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